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미새의 반대죠. 똑디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눈이 퀭해가지고 흐린 혼미새가 많은 사람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듣고 눈이 번쩍 대우각성을 하더니 지옥 입구에서 바로 유턴을 했어요. 원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친의 이상한 말버릇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가을 결혼 예정인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친은 저보다 5살이 더 많고요. 특이사항으로 저희 엄마 친구의 친구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건너건너 알고 지내다가 정식 연인이 된 건 9개월입니다. 부모님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고요. 또 다른 것들은 별로 걸리는 게 없어서 결혼까지 별 문제 없이 아니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딱 하나 이 사람 말을 이상하게 하는 그게 있는데 마음이 자꾸 걸려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면서 자기가 다시 반복을 하는 그런 건데 좀 알아듣게 예를 들자면 같이 TV를 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와 저거 뭐야 엄청나네 이러잖아요. 그럼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몇 초 뒤에 이야 저거 엄청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낌이 옵니까? 그러니까 제 말에 호응을 하듯이 그러네 엄청나네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뱉는 말처럼 한다 이거예요. 뭐 한두 번은 뭐야 내가 하는 말을 못 들었나? 이러고 그래 그렇겠지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요.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뭔가 좀 황당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놀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말이죠.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다 지난 주말 남친 집에서 얘 이 남자 사촌동생을 만났는데요. 다 같이 넷풀 이야기 그 드라마 봤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어 야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런 말을 했고 남친의 사촌동생도 맞아요 언니 정말 신기해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남친이 또 아주 잠깐 몇 초 동안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야 맞다 그거 엄청 신기하지 않냐 딱 이렇게 마치 본인이 처음 하는 말인 것처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촌동생이 고개를 개우타면서 오빠 그 얘기 방금 언니가 먼저 했어 왜 이래 라며 아예 대놓고 물었는데 이때 저는 속이 시원했죠. 그런데 이 남자 어? 또 대꾸도 안 하고 딴소리를 해요.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둘만 있을 때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이 있을 때 말을 하면 민망할까 봐. 아니 오빠 진짜 왜 그래? 왜 자꾸 내 말을 따라해? 이러니까 처음에는 어이씨 네가 한 말 못 들었어 뭔 소리야? 그리고 자기는 자기 생각을 말한 거라면 잡아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그래서 완전 정색을 하고 지금 나랑 장난해?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는데 또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 나 지금 기분 이상하니까 솔직히 말해 이유가 뭐야? 이러니까 이 남자가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야. 깜짝 놀랐죠. 아니 오빠 왜 소리를 질러? 이러고 빤히 쳐다보니까 되레 적반하장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야 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어?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지 아유 왜 자꾸 따지고 들어? 너 이건 말 꼬투리 잡는 거다. 이러는데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말 꼬투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이 들었으면 맞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맞장구를 치든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조용히 다물고 있어야지 그러면 나도 이해를 할 텐데 이거는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왜 자꾸 남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그것도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인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이렇게 지적 좀 했다고 갑자기 버럭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 이건 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는요 이 남자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는 것도 너무 싫어서 뭐야 이거 결혼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일단 남친은 그날 발끈하면서 화를 내더니 야 아유 됐어 됐어 그냥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식으로 아니 용서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물론 저야 억울하니까 기가 차니까 뭔 소리냐 더 이야기하자 했는데 계속 말꼬리 잡지 말자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심리인 건가요? 결혼하신 선배님들 생각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였으니 제가 결혼을 한 선배는 아닌데 왠지 느낌이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부모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잘 알아보라고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나 이거 아무리 봐도 기분 너무 이상하거든 무서워 댓글 그 뭐야 그거 일종의 틱 같은 거 아닐까요? 어? 2번 틱은 모르겠고 자격지심 비슷한 뭔가가 단단히 꼬인 게 되게 많은 거야. 여하튼 이거 절대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3번 보통 지적을 하면 아 내가 그랬나? 아이고 그랬구만? 이러면서 조심을 하면 되는 건데 마치 발작 버튼이라도 눌린 듯 야 그게 중요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쓴이 남친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본인도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 겁나 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닦아놓고 말할게요. 능지가 떨어지는 거야. 튀어요. 댓글 저는 경계성 장애 부모를 둔 자식입니다. 가족이라 그런지 정말 몇 십 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성격이 나쁜가 보다 그런 거라 생각하며 지내왔는데요. 나이 들어 행동 반경이 극도로 좁아지고 본인이 먼저 이상하게 대화를 하니까 주변 지인들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우울증에 회피 성향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온 가족 피를 말리고 고통 주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늘 본인은 피해자고 외롭다고 하는데 아니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주변 지인들은 뭐야 우리 자식들은 물론이고 당신 배우자하고도 대화가 안 통해요. 4번 이거 지능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설령 지능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저 단순한 습관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신부가 물어본 건데 그렇게 버럭 화를 냈다고? 이런 사람이랑 정말로 결혼이 하고 싶어요? 9년을 만났어도 당장 도망가야 할 판에 9개월 만나놓고 5번 졸라 거지갖고 뭔가 쎄야지 그거 빅데이터다. 도망가라. 6번 원래 자폐기가 있는 애들이 다른 사람 말 따라하고 그러잖아. 내가 보기에 딱 그런 것 같은데? 흠... 여하튼 나는 결혼 반대야. 7번 이거 지능 쪽에 장애 있는 거 아니면 100% 주인공병입니다. 어? 저 말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있어 보인다. 간지가 나는구만. 내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크... 이런 거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처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동주하고 반응해주고 야, 니 생각 졸라 멋지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실제로 있습니다. 저렇게 말을 따라하듯 낚아채듯 하는 사람 옆에 장시간같이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정신병이 걸려요. 도망치세요. 세한 느낌 그거 괜히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8번 결혼하기 전에 뭔가가 찜찜하다면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빈도가 작고 반복적이다. 이거 안 돼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 스몰 사이즈였던 그 문제들이 결혼하면 100% XXXXL로 급성장합니다. 거의 진화 수준이지. 남자들 중에 은근히 결혼하기 전 자기 단점을 노력으로 감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야?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결혼에 지장을 줄 거라는 걸 말이지.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그 노력은 즉 즉시 중지가 되는 거고. 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정서적, 성격적 결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도망가요. 9번 정말 모르겠어요. 뭔가 모자란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안 모자란 척 애쓰는 중이잖아요. 헤어져요. 나중에 낳으면 아이도 똑같이 저렇게 합니다. 그럼 정상이 쓰니 한 사람은 화병 걸려 죽는 거라고. 10번 보니까 인맥을 믿고 깝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무조건 걸러야 될 유형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혼자 말을 자주 하는 사람 한숨을 자주 쉬는 사람 반복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계속 되물어보는 사람 일을 할 때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이것들은 말이죠. 죽을 때까지 먹고 차요. 다시 태어나야 돼. 도망가라고. 11번 내가 봤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들키니까 저렇게 화를 내고 발작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일반적인 반응은 어? 내가 그랬구만? 아이고 몰랐네. 신경을 딴 데다 뒀나 봐. 등등등. 이렇게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게. 아 나 자꾸 왜 이러지. 버릇인가? 이렇게 스스로 민망해하면서 고쳐볼 생각이라도 할 법인데 바로 화를 내고 말꼬리 잡는다고 버럭버럭 하는 거 보니까 지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장난하냐? 이게 무슨 말꼬리 잡는 거라고 그래? 아무튼 이거 님 자식한테도 발병할 수 있으니까 나라면 결혼 안 해요. 12번 팔을 툭툭 치면서 자기야 저거 신기하지 않아? 또 팔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몇 번 테스트 해봐요. 여기서 팔을 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뭘까요? 팔을 치면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할 때도 혹시 팔을 치는가? 그걸 보라는 건가? 무섭네. 후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가 사실 저는 이게 늘 이상했거든요. 그지갖고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해봤는데 엄마는 늘 아이고 남자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말이 그렇게 무조건 다 통하는 남자가 이 지구상 어디 있냐? 너희 아빠도 어쩔 때나 사람 속을 휘득 뒤집어 놓는데 그리고 땡땡이 어려서부터 봐왔지만 애가 참 착하지 않냐? 등등등 대수롭지 않게 보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게 야 남자들 중에 좀 속 터지는 구석이 있는 것들 있어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혼미했는데 여기 댓글들 보니까 그래요. 평소 제가 이상하게 여긴 그 지점들이 진짜 이상한 게 맞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참고로 남친은 저보다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전부 다요. 아마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나 제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흐린 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하튼 그랬는데 오늘이죠. 퇴근 후에 통화를 하는데 평소 자기 말과 대응 방식 그때 대응 방식 그거요. 그게 이상했다라는 걸 절대 죽어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 또 화를 내면서요. 제 말을 따라한 게 아니라 제가 따지고 드는 죄가 이상한 거래요. 지가 제 말을 따라한 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걸 따지고 드는 죄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는 자기를 무시하는 거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왜 따라했냐고 따지고 물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한 말로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쓸데없이 말 꼬투리를 잡느냐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또 질러요. 와 여기서 정신이 번쩍 깨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엎었어요. 댓글에 장애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라 했는데 이렇게 말만 꺼내도 발끈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장애고 뭐고 그냥 아예 만나면 안 될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눈이 확 띄어졌어. 조언 조언 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결 정리가 쉬워졌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개안했네요. 대우각상. 댓글 1반. 네. 혹시 그 남자 서울 남서쪽 어딘가에 사는 37살 신모씨 아닙니까? 성격은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뜯어보면 거지 같고 너무 멍청하고 남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걸로 조금만 지적을 하면 바로 성질내는 게 너무 똑같은데요. 아닙니까? 제 전남친은 아닙니다. 37살 아니고 신씨도 아니에요. 2번. 내 동성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는 처음에 뭐야 이거 메아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냥 미친 거야. 같이 있으면 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연 끊었는데 너무 속 편하고 좋아. 혹시 저 남자랑 같은 집 아닌가? 여동생 아니냐고. 끌깔. 3번. 헤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궁금하네요. 사실 나도 예전 남친이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러면 한 2초 뒤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야 너 왜 나 따라해 이러면 뭐 나도 먹고 싶어 그러는 건데 뭘 널 따라해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 이게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짜증나서 미쳐 돌아버린다니까. 별거지 같은 게 다행이네. 4번. 헤어지기로 하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다르지만 제 지인 중에 남자가요. 얘가 생긴 거 되게 멀쩡하고 아니 잘생겼어. 그리고 직업도 좋아. 대기업 다니고 아무튼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부터 정신병을 드러내가지고 결국에 이혼당했거든요. 아직도 그래.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을까. 미스테리야. 근데 뭐 듣기로 정신병이 악화되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는 들려오더라고요. 5번. 와 진짜 이유가 뭘까. 뭔가 무섭다. 아무튼 도망가서 다행이에요. 깔깔깔. 이거 어릴 때 하는 장난 아닙니까. 유치한 장난. 무지개 반사 같은 거. 뭐 그랬는데 그러면 옆에서 막 말 따라하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거는 그런 장난이 아니고 뭔가 어지럽네요.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도망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